그 다음에 이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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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복으로만 따라 지지 지지 가장 경렬 그렇지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은 초기 중기 말기에 북부 중부 남부의 남부의 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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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건 요거 란 말이야 랴오둥 방향 중국 방향 여러 방향인데 얘를 안내 여러 방향이니까 그럼 둘을 구별하는데 이 둘의 구별이 어렵지 않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중국 방향 따라해봐 중생 대 중기인 주라기의 중국 방향 중생 대 중기인 주라기의 중국 방향 율동으로 한번 시작 시작 송대 물은 초기 중기 말기에 북부 중부 남부의 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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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의 방향 말해봐 뭐 어려워 랴오둥 중국 구별해야 돼 누가 중국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이건 랴오둥이 외워지는 거지 중국 방향 그리고 대복 시작 대복하면 튀어나오는 말 지 지 지 지 가장 경렬 지 지 지 지 뜻 중생 대 중기인 주라기의 중국 방향 나 너 놀이둔 끝 아 맛 다 나 감사합니다.